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또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자리 배치도 새로 했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에 담으보고 싶어서 합니다 러블리 로즈 요거 이제 보시면 4월 3일 날 이렇게 여기다 합식 분갈이 한 것이 이렇게 기다리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대로 자라기 때문에 막 이게 문제에요 요거 좀 자고도 달려가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렇죠 4월 3일 날 분갈이 했으니까 이제 3개월 됐네요 3개월 만에 이렇게 키가 그때 분갈 할 때 딱 붙여 가지고 막 바닥에 붙어 내야지요 지금 우리 키가 많이 컸어요 3개월 만에 잘 자라줍니다 완전히 기다리죠 볼품은 없어요 이렇게 키 너무 커서 그래도 그냥 두고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되나 보려구요 이쁘지요 뭐 지금도 이렇게 커도 예뻐요 그리고 이거 이제 바뀐 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비닐 치고 지금 이렇게 다 해놔서 지금 비는 안맞아요 이렇게 자리 배치도 새로 다 해놔서 나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이쪽으로는 좀 대품들 이렇게 모였고요 마디바도 이렇게 큼직한 아이죠 이거는 변이종 입니다 변이종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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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겔란 미겔 미겔란 젤로 이름도 참 까탈스럽죠 그리고요 오늘 이상하게 이제 보니까요 노란거 뭡니까 이거 버섯이 버섯입니다 이거 버섯 나 깜짝 놀랜세요 이거 뭐가 이렇게 컸지 해가 보니깐요 버섯이 크게 하나 나왔어요 버섯이 크게 하나 나왔어요 네 요거는 트로이 요거 군생이에요 사도 군생인데 엄청 크죠 버섯이 참 신기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겁하게 찍어요 이거 잠깐 아무래도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야생 말이야 1세대대 1세대 그리고 이거 한쪽으로 밀려놨어요 이거 너무 키가 높아 가지고 제일 가해로 갖다 놓고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큰 것들도 이렇게 대품들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라구리도 여러 종류에요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천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천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이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지금 모란장에서 천원짜리입니다 이거 이거는 다눔에서 이거 받은 거고요 이벤트 할 때 받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블레드 블랑이지 그거 이렇게 자구들 막 달고 있어요 이거 합식해 하는 겁니다 네 후레뉴요 후레뉴요 이거 진짜 이뻐요 뽀한 분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파랑새 이거 누브라 좀 보세요 누브라도 이렇게 이뻐졌어요 아주 자구도 많이 날고 그쵸 지금 여름이라 지금 물을 너무 안 주고 그래서 입장이 얇고 아 그래요 온슬로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도 안 들고 아직 이제 비 안 맞으니까 이제 들 거예요 이제부터는 비 안 맞게 다 채워줬어 이제 잘 들겠죠 깔아서 보세요 물 들은 거 여기는 집중적으로 국민이들 이렇게 에 났어요 여기에다 창들도 있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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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와와 네 하는 양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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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이거는 실루엣 인가 하 하 하 실루엣같은데 이거는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영상 올렸죠? 제가 키 큰 거나 좀 잘라내고 그런거 이것도 한몸이에요 한몸 군생인데 하나가 특별하게 키가 크고 그래서 잘랐죠 이거 어제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방 예뻐질 거에요 메비나 보세요 메비나 군생이에요 예쁘죠 아 르블리로즈는 이제 퍼졌어요 비에 많이 맞았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예뻐지겠죠 주문창도 하나 있고 얘는 이름이 헤르에스 이거 한몸인데 이렇게 이것도 2천원짜리 어디서 내가 하나 딱 얼굴 하나짜리 데려다가 했는데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예쁘죠 이거 백봉 백봉 이거 1천원짜리 이거 이렇게 이거는 잎꽂이로 가득 찼던 거 내가 이제 뽑아서 다른 데다 좀 심었고 이거 남은 건데요 이거 잎꽂이로 키운 애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언제나 이거 빨갛게 물들까요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이거는 레이디스 핑크 레이디스 핑크 이게 한몸 군생인데 이거 검으로 좀 변이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지금 많이 변이가 오고 있어요 또 이제 물 들려고 온 색깔이 약간 노릇해지고 해집니다 완전히 짙은 초록 막 그런 색이었는데 이거 물들 것 같아요 이제 골프 이거 입주는 이제 제가 아침에 영상 올린 데서 이거 자고 좀 뛰어냈는데 이렇게 속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금방 이제 이거 풍성해지겠죠 여기 러블리로즈 이거 저기서 이제 그 잎꽂이 핸드에서 제가 이거 떼어간 다섯 개 다섯 개 다른데 다섯 개 하나 또 심은 거 있어요 요거 따로 심은 때리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졌어요 많이 이거 마크스입니다 이거는 마크스 500원짜리 샤드 심은 거 이래요 500원짜리 샤드 심은 거 이래요 500원짜리 샤드 심은 거 이래요 릴리시나 진짜 이쁘죠 이거 물 더 들어야 돼요 엄청 이쁘더라고요 러블리로즈 또 있어요 아주 꺼져 얼굴이 큼직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가 내가 제일 싫어하던 애인데 이렇게 막 좋아져요 진짜 막 풍성해지면서 짱짱하게 크네요 얘가 이것도 작년에요 작년 봄 이거 모란장에서 천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나불들 뭐 다 천 원씩 주고 이렇게 사다 심은 거 창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거 정말 아끼는 애 킹덤 초록초록 얘가 이제 물들고 더 크면 연꽃처럼 그런 모양으로 커요 얘가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는 타우루스 타우루스 타우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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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타우루즈네요 이거는 밑에는 빨간색 밑덩어리는 빨간색이고요 위에는 초록이고 그래요 얘는 지금 그런 식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얘는 아 더워요 지금 비닐 탁 쳐 가지고 바람 한줌 없고 막 그래서 아휴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가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